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두 가지 대표적인 남성 유전성 탈모 치료약이 있죠.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각 약의 장단점? 실제로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을 추천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약의 기저는 알고 계시죠? 남성 호르몬 테스테스토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DHT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그 물질이 모낭하고 만났을 때 모낭을 퇴화시키는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이죠. 소인이 없는 사람은 DHT와 모낭이 만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인이 있는 사람은 탈모가 이것 때문에 진행되는 건데 테스테스토론이 DHT로 바뀌려면 O-알파 환원효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O-알파 환원효소를 생성을 차단해 주셔서 DHT로 못 가게 하는 게 탈모 약들의 원리예요. 아보다트와 프로페시아 둘 다 환원효소를 차단하는데 이제 프로페시아는 O-알파 환원효소 1형을 차단하고요. 아보다트는 타입 1형, 2형, O-알파 환원효소 둘 다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보다트가 프로페시아와 비교했을 때 탈모 억제 효과가 같거나 조금 더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더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페시아가 모발에는 주로 1형이 메인이거든요. 1형 환원효소가 작용하는 DHT가 메인이기 때문에 프로페시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페시아가 잘 안 들었던 분 중에서 이제 아보다트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임상적으로. 이 두 약은 무조건 그 아보다트가 좋냐 하면 아보다트로 부작용을 조금 더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발생률은 거의 비슷해요. 논문으로 보고되는 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임상적으로 느끼는 부작용은 약간 의사가 쓰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약들만 처방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프로페시아만 처방한다. 아보다트는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 탈모 치료약으로 승인받지 못한 나라들도 많아서 불안해서 나는 프로페시아만 쓴다. 이런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또 환자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임이 있고요. 탈모 억제 효과가 분명히 더 같거나 더 높기 때문에 나는 아보다트만 쓴다.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쓰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의사 중에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쓰는 선생님들은 프로페시아로 처음에 처방을 해서 한 3개월, 6개월 경과 본 다음에 효과 좋은 분들은 계속 프로페시아로 가고요. 효과가 좀 미진하다. 환자분의 기대보다 못하거나 그렇다 하면 아보다트로 바꿔서 처방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고요. 또 앞머리가 탈모가 있을 때는 아보다트가 좀 더 효과가 있다더라. 그래서 아보다트 쓰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들이 있고요. 정수리 탈모는 프로페시아도 효과가 더 좋더라. 뭐 해서 프로페시아 쓰는 분들도 있고요. 부위별로 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위별로는 큰 의미는 크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나누는 타입인데 나이에 비해서 탈모 상태가 그렇게 심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탈모가 최근에 머리 빠지는 약이 많지 않은 분은 저는 프로페시아를 처방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탈모 상태가 되게 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머리 빠지는 상태가 심한 분들은 아보다트를 처방합니다. 제 기준이고요. 그래요. 어떤 약이 하나가 딱 좋다고 물론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지만 둘 다 좋은 약이에요. 아이폰이 좋냐 갤럭시가 좋냐 사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각자 취향이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의 의견 교류를 하시고 또 약과의 궁합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